오늘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준비한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전화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혜인상을 수상하신 3분을 모셔서 영상통화로 진행을 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어제 수상하고 아마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냥 발빠르게 움직여서 첫번째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영상통화를 귀한 분들을 그래서 오늘 그 수상자 수상자 중에 첫번째로 어느 분이에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나눈캠퍼 오케스트라 연주자이신데요 김유경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진짜 김유경님의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가수 두 분까지 모셨습니다 오늘 축하공연을 해드리려고 네 네 어제 상을 받으셨는데 네 상을 받으셔서 축하 소감도 많이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셨겠지만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소감 발표 한번 해주실래요?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 상을 받으실 수상조금은 저에게 너무 큰 성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는 대팔통 당일이었습니다 부대가 연주할 때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뻐요 네 그리고 우리 김유경님 어제 수상도 끝나셨고 요즘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있을 거 아닌 하시는 일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김유경님은? 나는 최고 미텔키아에서 인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정인씨가 잘 얘기했대로 저희 엔젤스 왕성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있어요 그러면 유경님 지금 옆에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 엄마가 어떻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 살짝 엄마 눈 한번 쳐다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엄마한테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한번 찐하게 해줘요 엄마 사랑해요 아 좋다 엄마는 딴 거 필요 없어 그래요 그냥 사랑해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화면에 안 나오시지만 답을 한번 해 주세요 딸한테 네 우리 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예쁜 딸 두자도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네 저희도요 하트 하트 아유 좋습니다 여튼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묻히시네요 맞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이렇게 나가서 사랑 받으시고 웬만한 것도 이게 상 받기 어렵잖아요 우리 유경씨도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그렇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더 애를 쓰셨겠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 김유경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클라이닌의 트스토터가 제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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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나오신 가수분들과 저희 두 MC가 우리 김유경님 앞으로 잘 되시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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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네 이렇게 김유경님이 수상을 하신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 이거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로 빨리 후다닥 움직여서 맞아요 두 분이 지금 수상 소감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김유경씨가 이렇게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활동을 하시면서 상까지 받으셨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요 많지 예전에 장애를 갖고도 저렇게 뭔가를 해내고 이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력 장애를 많이 갖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복지TV를 한 번씩 제가 봐요 보면 왠지 제가 죄송한 마음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나쁜 감안 가지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항상 또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죠 소민철씨도 저도 이렇게 봉사단 운영을 우리가 하는데 또 그쪽 우리 봉사할 때 항상 또 오셔가지고 또 봉사도 해주시고 또 노수연씨도 물론 정인씨도 많이 해주시지만 아주 지금 훈훈하게 봉사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후배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수연씨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게 뭐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좀 전에 이제 그 수상서감 들으면서 진짜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우리 김유경 그분은 이제 몸이 이제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가족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에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6월 29일날 하난문화예술회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주제가 바로 희귀 난치병 환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재능 기부 콘서트예요 좋은 거 하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더 많은 DC와 함께 이렇게 봉사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분들을 더 위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정호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제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 소감을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큰 상황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정신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소외돼 왔던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정신장애인들도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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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름받는 어떤 위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정호님 오늘 게스트분들 두 분이 초대 가수로 오셨어요 오늘 특집 방송이라 축하해 주려고 노래 공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박정현님은 저랑 또 동갑 내미시더라고요 아 박정언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서 어 마음이 가네 라고 생각했는데 늘 하이팅 하십시오 손민철도 응원해 주시고 우린 친구니까 아 그래요? 네 나이를 또 밝히네 와 우리 손민철 박수님은 손실수 나이는 우리 친구분과 저만의 비밀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오 친구래요 네 박정현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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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철님이 같은 동갑이래요 이제 뭐 가수 친구분 생기셨네요 네 가수 친구분 아 좋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 전 편집국장으로서 계실 때 뭐 힘드셨던 점이 혹시나 있으셨을까요? 때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또 사람들 관계도 몇백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쌓히고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잘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 나름 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러한 점들이 좀 이렇게 발전이 되거나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발전이 됐으면 바뀌었으면 아 정신장애 관련 부분에서요? 네 네 아 네 기존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흐름을 겪으면 사설 후급대가 와서 환자를 둘러 묶어갖고 사설 후급대 실어갖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면 정신병원에서는 코끼리 주사를 줍니다 코끼리 주사가 뭐냐면 코끼리도 맞으면 쓰러진다고 해서 코끼리 주사라고 하는데 그걸 막 2, 3일 정신을 잃고 있죠 그래서 깨어나면 이제 정신병원이고 근데 정신병원에서 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항의를 하면 안 내보내줄죠 안 내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약 더 묻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살다가 한 6, 7개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개월 정도 평균이 있는 거니까 10개월 뒤에 퇴원을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가 다 망가지고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또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지고 정신장애인들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무작정 정신병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에서 잠시 2, 3일 정도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훨씬 빨리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 그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박정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나라나 국가나 어떤 정부 단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신장애인들은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또 폐제당하고 사회안 파자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장애인들이 당지 아프고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나 정신료 시설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적 담로는 일단은 철회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군요 우리가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신장애인들의 차원과 관련된 법안이 법률이 1995년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2년 전에, 2016년에 정신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법이 요구하는 거 정신과 복지법의 전문에 나오는 정신장애인도 하나인 인간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세밀하게 구성되고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도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동안에 시설인들도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금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당에서? 네 그때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위험하다 정신질환자 혹은 저울동 환자는 풍기를 돌고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장애 도연성 이꼴 풍기 이꼴 살인사건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최선은 더 강화되고 환경과 낙인이 더 악화되는 그런 과정도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 어떤 고리를 끊어 나가는 것 너는 우리 정신장애인 운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좀 더 나은 사회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중헌 국장님 이런 말씀은 아마 TV로 통해서 많은 국가 기관 단체장 분들이나 아마 지역사회에서 많이 듣고 아마 참고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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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너무 잘하셔요 왜냐면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으로 복지TV 진행은 하지만 이 내용들은 소소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특집 방송에 이런 귀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그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 이런 말씀 꼭 들으셔가지고 장애인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를 내야 알죠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내야 압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장이십니다 황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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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황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카메라가 네 오늘 그 수상자분들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수 두 분 또 모셨어요 회장님 네 한번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황 회장님께서는 워낙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장애 활동도 엄청난 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네 어떤 뭐 좀 전에 우리 박종원님처럼 이런 애로사항들을 또 대변을 해서 많이 그 대화를 하셨을 건데 우리 그 황 회장님께서 오늘 방송에 복지티비에 나오셨으니까 또 특별히 한번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 하실 말씀 한 말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 네 제가 저기 제 44회 우리 장애인 기념식 때 거기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기쁨도 크지만은 주위에서 좀 상이 또 늦은 거 아니냐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주고 이렇게 너무 제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 제가 주위의 단체장님이나 우리 장애인 우리 회원들한테나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사실은 네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욱 더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우리 장애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짐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복지TV에서도 항상 그 소외계층 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를 만들고 저희 또 전국 나눔 노래 자랑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 많이 그 방송 참여를 하시면서 노래 부르시고 하거든요 네 이런 언론이나 이런 우리 방송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방송사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거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거는 단체 뭐 보조금이나 있는 부분이 한 30%씩 다 삭감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또 뭐 정부에서는 장애인 어떤 복지나 이런 데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 우리 당사자들이 좀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분이 더욱 더 많다는 사실을 좀 방송에서 좀 알아주셔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뚝뚝 고편적으로 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좀 거물망처럼 좀 방송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 방송에 큰 역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복지TV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일의 우리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제가 또 알고 있고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TV가 우리 장애인 복지의 선두에 서서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황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 복지TV 회장님이나 많은 방송사 회장님 등에서 조금 더 우리 장애인협회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 않으실까 혹시나 회장님 저희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저희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세 분의 수상소가 함께 인사를 드려봤어요 다양하게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이 아마 마늘도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더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생각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